자기가 현재 얻은 거, 자명한 걸 가지고 곱씹으면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 계시면 다시 충전이 됩니다. 그 힘을 충전해서 또 내가 모르던 거 알려고 노력해야죠. 안 되던 거 해보려고 노력하고. 하다 보면 또 힘이 딸릴 때가 온다는 거죠. 또 충전하고. 이름이량 하듯이, 낮에 활동하면 밤에 자야 하듯이 움직여 보고 안식해보고 이렇게. 그래서 토골에서 혼자 수련하면 계속 안식일 것 같죠? 안 그래요. 이렇게 하다가도 충전되다가 충전이 되면 또 우주 끝까지 내가 모르던 걸 또 추적합니다. 정신으로 추적해서 또 연구하고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다 해보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. 이런 경우는 어떻게. 이게 또 아예 공부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해도요. 딱 선명하게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생각이. 또 정신이 맑아지면 생각이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내 생각인데도 선명하게 보여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. 화두가 와요. 그냥 자기 내면에서. 딱 막혀요. 어떡하지? 내가 어떤 팀의 선장이고 리더인데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갑자기 가정이 되고 해봐라 하면 내가 공부한 거 육바람을 가지고 한번 해봐요. 거기서 벌써 흔들리지 말고 기본기를 계속 써서 문제를 고민하다가 또 그러다가 힘들면 다시 뭐로 돌아가요? 몰라로 돌아가서 또 쉬었다가 충전했다가 또 한번 자명하면 힘 타면 또 머리 맑을 때 한번 분석해 봤다가 이 짓을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부할 게 끝도 없어요. 만약에 또 팔만대장경 중에 일부라도 읽어놓은 게 있으면 어떠겠어요? 절에 계시던 절에 토굴에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. 또 떠올라요. 반야신경의 그 구절은 뭘까? 내가 오늘 공부해서 얻은 거랑 맞춰봅니다. 풀리면 시원한데 안 풀리면 속병 생겨요. 답답합니다. 다시 그러면 또 역경이죠. 또 몰라로 돌아갑니다. 이 짓을 하다가 몇십 년씩 하다 보면 남들이 보면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것 같죠? 속으로는 전쟁이에요. 전쟁. 하루하루. 한 번 몇 번 아침에 싸우고 또 와서 쉬고 있는 거예요. 명상하면서 쉬고 있다가 정신적으로는 또 다시 진격이다 해서. 내가 또 읽었던 경전 다시 다 검색해보고 옆에 있으면 보고 마음으로 또 검색해보고. 내 논리졸이 딱 세워서 다시 딱 어려운 문제 들어가가지고 풀리나 안 풀리나 보고 안 풀리면 자기 실력의 한계가 나와요. 경전 쓰신 분은 알고 있었는데 나는 이걸 못 알아먹는구나 하고 여기까지가 내 반야의 한계구나 다 압니다. 또 명상에서 키워야죠. 그릇을. 그래서 명상만 하고 있으면 그릇이 덜 커지고 여기다 뭘 하나 더해주면 좋으냐. 단전호흡을 더해주면 좋다. 기운 대주면서 하면 뇌가 잘 돌아가요. 그겁니다. 참나의 현정과 에너지 배양을 같이 하고 있다가 또 한 번 도전해보는 거죠. 좋은 생각이 나면. 이게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성 직관이 일어나니까 그때 막혔던 게 이거 답 아니야 하고 쑥 무의식에서 뭐가 올라옵니다. 그러면 또 연구하고. 아니면 내가 어제까지 연구하던 게 있으니까 오늘 또 이어서 연구해보고.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. 이렇게 정액상수 닦는 법이에요. 이렇게 닦고 나면요. 그러니까 막연하게 닦으시면 안 되니까 여기 아공복공 이거 드리는 거예요. 이거 이해하시는지 해보시라고요. 아공복공 구공 진리 이거 납득 되십니까? 차명하게. 이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이 맞다는 얘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? 라고 한 번 해보시면 이거 하나 들고 저기 토굴에 들어가서도 한 1년 싸워도 이거 쉽지 않을걸요. 이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체가 참나 적용이라고. 저 돌멩이가 이러면 또 난감해요.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이 세균이? 이게 참나 적용이라고. 막 이런 식으로 해보다가 서로 싸우는 이 형의 하의 경지가 있지만 형의 상에서는 또 한 뿔이다 하는 것까지 꿰뚫어 보셔야 지지고 볶고 하는 중에도 둘이 아니야. 이제 이 말이 넉넉하게 나올 정도로 여기 공부하는 법은 다 써놨어요.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. 이거 하나 하면 되요.